4.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에 대해서는 보스턴 칼리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보스턴 대학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사립연구중심대학이다. 보스턴 대학교는 어느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연합감리교회와 제휴해왔다. 5. 보스턴 대학교에는 약 3,900명이 교원과 약 3만 명이 학생들이 있으며 보스턴 안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5. 보스턴 대학교에는 17개의 단과대학과 2개의 도심 캠퍼스가 있으며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와 의학, 치위학, 경영학, 법학 교육을 제공한다. 6. 주캠퍼스는 찰스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위과대학은 보스턴 근교의 사우스엔드에 있다. 보스턴 대학교는 카네기 재단에서 R1, 고등연구기관으로 분류하며 미국대학협회와 대학연구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유, 에스, 뉴스 엠퍼샌드 월드리포트 위 2018년 미국대학 순위에서 42위를 기록했으며 국제순위에서는 46위에 올랐다. 보스턴 대학교의 동문과 교원들 가운데에는 8명이 노벨상 수상자와 23명이 퓰리처상 수상자, 9명이 아카데미상 수상자, 10명이 로즈 장학생, 수명이 에미상과 토니상 수상자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메가더 펠로우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국에나인 펠로쉽의 혜택을 받은 이들과 미국예술과학 아카데미 및 미국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있다. 보스턴 대학교의 운동부는 보스턴 대학교 테리어즈이며 전미대학 체육협회의 디비전아이에서 활약한다. 보스턴 대학교의 역사는 1839년 버몬트주 뉴베리에 세워진 뉴베리 성서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9년 4월 24일과 25일 보스턴 올드 브롬필드가 교회의 감리교 목사들과 신도들이 뉴베리의 감리교 신학교인 뉴베리 성서학교를 세웠고, 1847년 뉴햄프셔주 콩코드의 회중교회의 지원을 받아 콩코드로 옮겨 약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버려진 회중교회 건물에 자리잡았다. 뉴햄프셔주의 인가서에는 감리교 종합 성서학교로 등록됐으나 콩코드 성서학교로도 불렸다. 뉴베리 성서학교가 콩코드로 옮기기로 한조건 가운데에는 콩코드에 적어도 20년 이상 있을 것이 있었다. 약속한 20년이 거의 다 지나자 감리교 종합 성서학교의 이사회는 메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30에이커의 부지를 샀고, 1867년 보스턴으로 옮겨 보스턴 신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보스턴 신학교는 1869년 메사추세츠주 의회에서 인가를 받고 보스턴 대학교가 됐다. 또한 보스턴 대학교의 모든 학부는 성별과 인종, 종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보스턴 대학교는 1939년과 1969년에 각각 개교 100주년 공식 기념 행사를 가졌다. 1872년 1월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아이작 리치가 죽으며 보스턴 대학교에 그의 재산을 기부했다. 리치의 유산은 대부분이 보스턴 중심가의 부동산이었으며 15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1872년 보스턴 대화제가 일어나 리치가 보스턴 대학교에 남긴 건물 가운데 한 채를 뺀 나머지 건물이 무너졌고 보스턴 대학교가 가입했던 보험사는 파산했다. 이로 인해 보스턴 대학교는 새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들을 지을 수 없었고 부지를 조금씩 팔았다. 1877년 보스턴 대학교는 헬렌 맥일 화이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여성에게 최초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미국의 대학이 됐다. 이어 1878년에는 애너 올리버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미국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학학위를 받았으나 감리교회에서 성직자로 임명받지는 못했다. 1881년 보스턴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렐리아 로빈슨 소텔은 메사추세츠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최초의 여성이 됐다. 18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솔로몬 카터플러는 미국 최초의 흑인 정신과의가 됐다. 20세기 초 보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르뮤얼 멀린은 이곳저곳에 분산된 학교 건물을 통합하고 보스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1920년과 1928년 사이에 오늘날의 캠퍼스 자리인 찰스강변의 캠퍼스 부지 15에이커를 샀다. 후임 총장인 대니얼 마시는 모금운동을 펼쳐 새 캠퍼스를 지었다. 1936년 봄에 이르러서는 총만 384명의 학생이 있었다. 1951년 헤럴드씨 케이스가 보스턴 대학교의 제5대 총장이 됐고 보스턴 대학교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꾸기 위해 힘쌌다. 학교 크기는 45에이커로 커졌고 1967년에 헤럴드씨 케이스가 퇴임하기 전까지 68채위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다. 1970년대 후반에 총장 존 실버는 병원 부지를 인수해 교육대학 건물로 바꾸었고 보스턴 대학교를 국제적인 연구소로 탈바꿈시키고자 위해 유명한 교수였던 엘리 위젤과 대릭 월컷을 초빙했고 이들은 곧 노벨상을 받았다. 또한 존 실버는 경영대학과 생명과학대학 학재관 연구를 위한 공학관 건물 등을 새로 지으며 캠퍼스를 넓혔다. 보스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텔벅관 보스턴 대학교의 주 캠퍼스는 찰스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찰스강을 가로지르는 보스턴 대학교 다리는 캠퍼스를 대부분의 강예동이 있는 주 캠퍼스와 체육관 등이 있는 서쪽 캠퍼스로 나눈다. 캠퍼스가 지속적으로 넓어진 결과 찰스강변의 캠퍼스에는 건축학적으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보스턴 대학교는 런던과 로스앤젤레스, 파리, 워싱턴 D, 시, 시드니에도 캠퍼스가 있다. 보스턴 대학교의 인종 구성을 보면 50.6%가 백인, 14%가 아시아인, 11.6%가 국제학생, 8.6%가 히스패닉, 3.2%가 흑인이다. 2015년 가을에 등록한 국제학생들의 출신은 43%가 중화인민공화국, 9%가 인도, 5%가 대한민국, 5%가 사우디아라비아, 4%가 캐나다, 4%가 중화민국, 2%가 터키, 그리고 1%가 기타였다. 국제학생의 39%는 학부과정을 다니고 있으며 37%는 대학원과정을, 23%는 기타과정을 다니고 있었다. 또한 보스턴 대학교는 뉴욕 대학교에 이어 미국에서 유대인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약 3,000명 또는 약 15%가 유대인이라고 밝혔다. 2018년 가을 신입생 모집에 총 64,473명이 지원해 14,184명이 합격하며 22%의 합격률을 보였다. 보스턴 대학교는 US News M% World Report 위 2018년 미국 대학 순위에서 41위를 기록했고, 국제순위에서는 46위를 기록했다. 공중보건학대학원 순위와 사회복지학대학원 순위에서는 10위를, 법학전문대학원 순위에서는 22위를, 위과대학 순위에서는 26위와 29위를, 교육대학원 순위에서는 34위를, 공과대학원 순위에서는 35위를, 경영대학원 순위에서는 42위를 기록했다. 2018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81위에 올랐고,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는 70위를,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74위를 기록했고, 포브스의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78위를 기록했다. 2012년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세계 1000개 기업 가운데 상위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4,700명이 최고 경영자 및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 순위에서 보스턴 대학교는 미국에서 7위, 전 세계에서 17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6년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에서 실시한 채용 선호도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7위,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55년 박사 학위 수여 보스턴 대학교는 38만 명이 넘는 동문들이 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펼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5년 보스턴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헬렌 맥일 화이트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레베카 리 크럼플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찰스 이스트먼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는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알렉산더 그레이언벨은 보스턴 대학교의 발성학 교수였다. 보스턴 대학교 소속의 과학자들로는 197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셀던 리 글래시오, 199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대니얼 추이, 2008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시모무라 오사무 등이 있다. 보스턴 대학교 출신 배우들로는 페이 던어웨이, 엘프리 우더드, 러셀 혼즈비, 제이슨 알렉산더, 지니퍼 구딘, 머리사 토메이, 에밀리 데이셔넬, 줄리엔 무어, 우조 아두바, 지나 데이비스, 김윤진 등이 있다. 존 실버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 초빙한 교수인 엘리 위젤과 데릭 월컷, 솔벨로는 각각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1992년에 노벨 문학상을, 197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밖의 작가로는 하진, 아이작 아시모프, 중파라히리 등이 있다. 방송 진행자로는 하워드 스턴, 앤디 코원, 제나 마블스 등이 있다. 보스턴 대학교 출신 전현직 미국 주지사는 11명, 미국 상원의원은 7명, 미국 하원의원은 32명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윌리엄 코원, 주중와인민공화국 미국 대사 게리 로크,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선거로 뽑힌 미국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브룩, 미국의 세컨드레이디 티퍼 고어 등이 있다. 전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는 1918년부터 1921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리학을 가르쳤다. 폭스뉴스 채널의 메인 캐스터 빌 오라일리는 1970년대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학내 언론인 데일리 프리프레스 위 칼럼니스트로 있었다. 대한제국의 개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유길주는 1885년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곧 중퇴했다. 이와여자대학교의 초대총장 김완나는 1925년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과 2004년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지낸 이현재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제2대 정보통신부 장관 및 kt 회장을 역임한 이석채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1979년 정치경제학 석사 및 1981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